매트리스가 벚궁을 잘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벚궁이 이거예요 벚궁이 내가 경험하는 생각, 감정, 오감 이 세 개가 내 마음의 VR에 나타난 내 마음의 모니터에 나타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텅 빈 알아차림인 내 참나 공성인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, 감정, 오감, 나의 애고까지도 다 텅 빈 공성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매트리스가 뭘 표현합니까? 인간은 다 로봇을 관리하여 있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관리하고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다고 믿는 것은 뇌의 작용이었죠 거기는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그렇지 뇌의 작용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건 다 생각, 감정, 오감의 작용이었다는 거죠 그게 벚궁의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 밖에 이 컵이 있다고 믿으면 법의 집착이고요 이 컵이 사실은 이 컵이 오감 정보요 내 마음에 나타난 오감의 정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, 감정을 가지고 내가 내 우주를 만들어간다는 걸 알고 이 컵 또한 이 컵을 알아차리는 내 참나, 텅빈 공성의 작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작용이다 객관적인 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, 남이 여기서 또 컵을 보고 만질 수 있겠죠 서로 자기 마음에, 자기 모니터에 나타난 이 컵을 음미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각자 자기 뇌, 뇌의 작용이죠 각자 뇌의 작용 이 컵은 정말 놀랐고 이 컵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컵을 음미하면서 이 컵은 가장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컵은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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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st해서도